자, 녹화 다시 하고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응? 뭐야? 왜 멈춰있냐? 아 이쪽거지? 어? 주루베리 뭐하냐? 뭐야? 뭐야? 이건 뭡니까? 안 나오는데? 응? 음.. 괜찮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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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캐릭터 깨고.. 이거는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건 뭐지? 자.. 이제 가방도 비웠으니까 가벼워졌고.. 너무 많이네.. 캐릭터 깨고.. 어.. 얘도 공격해.. 두방이지.. 아이템 안 주고.. 어디있냐.. 아 이쪽.. 응? 저기 있군.. 가다 먹고.. 아니 왜 막혀있냐.. 아이.. 길막하지마.. 박돌.. 벽돌 참.. 봐애들이 길막을 하고있어.. 음.. 잘 움직이나.. 여기도 있을텐데.. 아이씨.. 먹고.. 끝 아냐? 하나 더? 저기 있냐.. 저것도 하나 먹고.. 몇개 먹는거였지? 탈출하는 데는 되게 많네.. 88% 어.. 저렇게 멀리 가야돼? 얘네도 잡고.. 전체 공격이 좋긴 좋지.. 아이템.. 아이템 안 나오네.. 또 있어.. 부셔! 보스에서나.. 저거 다른거 쓰고.. 이거는.. 아이템 먹고.. 여기에서 하나 다 깨졌고.. 보스를 없는거는.. 지금인가 보다.. 이게 또 나왔다.. 이거 쏘아 빨리.. 아이템 먹고.. 무기에 나왔다.. 무기.. 던지는.. 어? 아이 먹어.. 먹은거 아니었어? 이럴수가 있나.. 뭐 있어 여기? 타고 가야되는데.. 타고 가야되는데.. 이거.. 와.. 여기 나온거야? 퉁도 괜찮은거야? 응? 퉁도 괜찮은거야? 아.. 이거.. 아처를.. 아처가 재밌을거 같은데.. 아처를 해야되데.. 아처를 달라.. 아처.. 여기에.. 꽃주제.. 쫓아다니요.. 아.. 저에 블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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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올려 얘.. 끝.. 롤 클릭하고.. 응? 뭐야 이거.. 왜 안돼.. 또 진동 오고있어.. 따라다니는 건데 저거 따라다니는 거 쓰지마 좀 없어지고 어? 뭐 먹었는데? 백을 열어라 이거 먹고 자 하나 먹고 뭐라왔냐 이거는 안되는데? 왜왜왜왜왜 방어치 그만 따라다니는 어 애들 잡으러 가자 역시 세단 말이야 애들 이거 던져? 아 무기 없어졌다 이것만 해도 되지 뭐 여기를 들고 가자 일로와 한번 먹어 아 무기 없어졌어 역시 세 몇개야 지금 몇개야 지금 응? 어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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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서 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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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서 올라갈 수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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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ue 아 아 암라느 아 아 어 아 아 아 2 어 아 무게 lakes 없어버렸네 없어지기 전에 여기 안넣냐? 다 버렸어 공개와 공개와 또 쫓아당긴다 잡아 잡아 와이 누르고 와이 안 죽었었어? 어? 잠깐 저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깨고 저 밑에도 있는데? 밑으로 하는 길 아냐? 웹을 봅시다. 저기 보스 저기 있잖아. 여기 밑에 안갔네. 가자. 어떻게 봐. 저기 봐. 왜 안 깨고 왔어. 많이 나오는 것만 해야 돼. 이쪽으로 가는 길 맞죠? 여기서. 거기 있네 애들. 얘넨 잡아야 돼. 이거 잡고 있었어. 쟤 뭐야? 난 이걸로만. 다 잡고 있네. 여기 있네. 저기 있다. 뭐야? 없는데? 엘프로 잡아야 되고. 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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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공격 쓰고. 그렇지. 됐고. 어? 빨리 없어진다. 빨리 먹어, 먹어. 얼른? 에헤이. 좋은거 나왔었는데. 깨고. 쬐고 아니 어제부터 가지? 지도보자 아 이거 뭐야 이거 진동이 안 꺼져 껐다가 키면 되지 아 나 진동이 안 꺼져 나 앉아봐도 되잖아 지도보자 이쪽이 아직 안갔네 나 가자 타고 가자 자 제발 저기 위에 있었네 위로 먼저 가야지 점프 아이고 뭐 이래 빨리 가자 풀숲이 자라나고 있어 어디서 말 걸고 여기 뭐가 있다고 아하 말 왜 이렇게 많냐 말 왜 이렇게 많냐 와 유리하고 있어 음 듣나 말 뺐고 여기 먹을 거 없는 거냐 탈출 안 되고 그럼 이제 깨고 액티비티 액티비티 뭐 한 거 많이 있나 깔 거 있네 이거 장비 아니 0.1 0.1 0.1 데미지 3.5 0.1 0.1 0.1 0.1 0.1 0.1 어빌리티가 더이상 없을텐데 BVP 심벌 0.1 0.1 0.1 0.1 0.1 0.1 0.1 어디있냐 0.1 0.1 얼마야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와 비싸 왜 나온거야 빼고 내꺼 빼 이렇게 밖에 나가야되어야 되나 이거 일단 지금은 응 얘네들 필요 없고 265 264 그 타워하는게 좀 빠르지 3군데 있어? 그럼 어디로 가지? 이쪽 먼저? 음 이쪽이 막혔는데? 막힌거 아냐 이건? 야 뭐야 이게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구나 물에 빠지면 죽는구나 젠장 젠장 자 지도 보는게 나 꼭 이걸로 봐야돼 지도 자 어디 보자 근데 여기서 죽었대 표시가 되죠 어 저 앞에 있네 그러면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안돼 이동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동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저기가 먼저였어 역시 올라갈 수 있네 여기 하 어느 쪽이지 이쪽이 먼저였어 그니까 이쪽이 먼저였어 그니까 이모션이구요 이모션 조금만 예 아 왜 이렇게 자꾸 걸리냐 여기 맞아? 여기 맞는거 같구나 자 이쪽에 아 많다 많다 이제 어떻게 된게 됐고 뭐야 이게? 원래 달려있는 뿔인가? 공룡종인가 공룡? 공룡종 얼굴은 안경 껴야돼 자 빨리 껴고 가자 여기 캐릭터 너무 길어 움직이는거 봐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왜 많이 쓰고 있지? 빠이빠이 굿빠이 이제 깨고 어디까지 갔냐 이제 여기 다 깼고 어딜 가자 저쪽으로 가니 이쪽으로 가는게 더 빠르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앞에 보스 깨고 저기 보스 깨고 자 가자 뿅 아 근데 저거 너무 많이 썼다 아 저걸 많이 쓰는구나 참 10만 이거 얼마 있어 숫자가 저렇게 나눠줄네 10만 6천 3백 14 4 저거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 아 근데 이건 장비한거 아니었어? 이거 두개밖에 안되네 지금 아 잠깐 자 퀘스트를 보자 1140 이걸로 내리는건가? 아 저거 25,000 보스가 여기 있던가? 어 쟤는 안될 것 같아 무슨 보스였지 이거? 일단은 어 위에 있는 보스부터 여긴가? 여긴가? 유우 왓더 누가 잡고 있는데? 얘 아닌거 아냐? 같이 깨는거야 그냥. 아 쉽게 잡았다. 애들 잡는거 저기 해야지. 히히히. 그냥 어느쪽이야. 550원. 아니 잠깐만. 아 나 공격한다 야. 맵 보고. 자 이쪽 밑으로군. 저쪽 먼저군. 다시 보자. 맵. 일로 쭉 가면 돼. 태어난 곳에서 쭉. 쭉쭉쭉쭉. 다시 보자. 여기로 가서. 여기로 올라가는거야? 로키 글라이트인가 크라타인가. 자 누가 또 잡고있나 보자. 누가 잡고있네. 스킬 쓰는거니까. 변신. 공격. 전체 공격. 자. 스킬이야. 뭐야. 스킬인건가. 됐지. 뭔가 또 먹었어. 똑같은거 아니야. 장비참 보자. 0.16. 0.16으로 바꾸고. 또 먹은거는 없고. 똑같은거 아니야. 아직 가방 많이 있으니까. 바지도 없고. 어디갔냐. 그냥 뛰어가기는 그렇고 이걸로 하면은. 뒷쪽으로 또 가려면. 가자. 뿅. 자. 타고. 어느 쪽이었어 이쪽에. 길 따라가서 쭉. 잠깐 뭐야. 선물 또 있나나. 대 6일째. 5일째꺼 받았고. 어. 아니 이거. 받은거야. 내일 받는거야. 자. 이쪽으로 가자. 아. 이쪽 맞어? 반대로 갔네. 왜. 저쪽 골목으로 가야지. 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5일째 저거 준다고 했는데. 받은거요? 5일째꺼 받았나? 안받았나? 자. 이쪽으로 가서. 뭔 크래프트가 저렇게 많아. 어디꺼 받아온거야. 왜이래 또. 아니. 어빌리티 탭에서 뭐. 심볼을. 어디지. 짜지도옵시다. 여기 앞에네. 뭐야. 됐지. 깨졌고. 어디로 가면 될까. 바로 뒤에. 오케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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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가. 이. 가. 가. 자. 가. 빨리. 빨리. 캐리터를. 빨리. 깨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돼. 아쵸? 아쵸 어떻게 모으지? 비쳐라 얘들아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있다 자 왔어 어디야 이제 빌려가서 도와달라고? 어딨는데 아유 자꾸 길 따라가면 되네 자 이쪽입니다 여기 있네 아까 내가 미리 왔어요 야 비켜봐라 이것들이 나왔다 뭘 꺼 나왔다 오우 좋은거야 이게 총이라고 총 총무기가 잘 어우 얘가 총무기 주는거였어? 또 한방이지 던져라 이제 아유 여기가 아니지 폭발 으아 떼고 저기까지 띄워봐 야 어디로 가는거였지? 야 어디로 가는거였지? 아야야야 야 돌아가는거였나 이렇게? 저기 있군 저기 있군 비켜라 내가 간다 그냥 가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빨리 걸고 아유 걸고 후아이유 엉망쳐 으으으으으으 뭐인데 그 또 무슨 끄고 스브 비켜드 그 힌버를 어떻게 하라고? 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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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두 다 잘해놨어 이쪽에 일로 가고 주소 아 말 거는 거야? 죽는 거잖아 메디킷 어디야 또 다음에 아 왔다갔다 하긴 막 참 메디킷 줍고 또 어디 떨궈냐 애들러 공격하지 않겠지 자 이거 먹고 크루트 깨소 다음에 유후 우후 부드럽게 가자 부드럽게 말 걸어 저 갖고 왔다 메디킷 우원 닥터 닥터 나는 닥터가 아닌데 어쩌라고 어 마이 네임 리틀 코마 예스 오호 아이 그냥 저거 뭐야 캐릭터를 깨줘 누가 물어본 거야 주인공 데드웨어 데드웨어 아 아 아 아 아 와 정신이 왈쩡하다 와 이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컴파이 링스 낫은 어이지 이군 아 어 무슨 게임이야 아 저거 무슨 게임일까 아 자 어딨냐 뒤도 보자 아 자 어딨습니까 어딥니까 끝입니까 94% 인데 왜 94%야 저 연대상 뭐지 5개 6개 5개 94% 아 이거 안해서 그래 100% 됐어 내가 저거 100% 됐으니까 나가면 되는데 일단 먹은거 보자 오 괜찮은거 먹었어 어거 이거는 설계도가 왜 안 돼 아직 안 되는 거야 아 또 자꾸 지속 버튼 누르네 들어가서 0.16 이거는 바꾸고 0.16 0.16 바꾸고 어 똑같은데 3.0 암업 퓨처 2.4 요거네 2.4 3.0 됐고 크리티컬 10 크리티컬 10 어택 두래 크리티컬 크리티컬 데미지 하고 메인 내가 차고 있는 거랑 크리티컬 10 아 이거 눌러놔 잠깐만 눌러놔 이렇게 눌러놔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다 나오네 키 스테이 키 스테이터스가 크리티컬 데미지 버너스가 10 이고 메인 데미지 버너스 10% 저거는 프로덕션너블 치면 엘리트 컴플리트 체인 어택 2 이게 맞아 없고 자 비교해 보면요 12.0 크리티컬의 그루필링 이거는 저게 틀리구나 그래서 떨어진다고 한 거야 크리티컬 데미지 22 메인 데미지 100% 됐고 이거 어세신스 블레이드 어세신 블레이드 내꺼는 아니지만 27%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팔아도 돼 무기는 아직 안 먹었고 이거는 팔 거 팔고 살고 오케이 셀 모드 셀 다 팔아 필요없어 대체 하고 있는게 팔아도 되겠다 자 팔아도 되겠다 고맙게 스펙 다 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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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내 나 랩 20일이야 라이트 나 20일이고 이거는 어 무기는 똑같지 아 얘한테 찾아야 되는데 안찾았다 야 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아 팔라딘코 얘도 이걸로 사라 그냥 하나 둘 셋 넷 어택 방어 서포트로 하고 있는데 됐어 왜 어 헝그린 무트 레이더틱 저 뭐지 어빌리티 탭에서 어빌리티 탭 뭐 안한거 있어 어 타이탄스 이걸로 했잖아 으 컴버트 별로 없어 심볼 심볼에서나 팩 팩 3 1 장비 안했었어 이거 와 장비한 줄 알았는데 10 아 테리티 탭 테리티 탭 테리티 탭 테리티 탭 테리티 탭 여긴 저거 여기는 그냥 밖으로 나가면 돼 자 밖으로 나갑시다 자용 짜라란 돌아갑시다 들어가 자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려 자 왔구요 발걸음 어디있어 어 지식책 한테가서 책 어디있어 어디가라구지 나 어딨는데 여기와 있냐 어휴 한참 가야된다 여기 가다 말았네 맞춰가려면 어디까지 가야되지 4805 글씨가 하나 떨어져 있네 아니 근데 저건 어디있지 480밖에 없어 와 얘 새로나오는가 보다 처음에 이 3개는 원래 템플로우 팔라진하고 다 저기 해졌나 아 여기 캐릭터 리트카나 여기 좀있다 여기서 타고 다닐 수 있지 자 어디 보자 여기 사람이 많아 보니 컴퓨터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 자 어 와 80% 뭐야 이거 봐 에 얼마 먹으러 다시 봐 음 잘 안나오네 왜 나온다 나온다 저거 돈주고 사는거잖아 에잉 số으으 agens정 어데 보자 복장들이요 어 어 직업 봐봐 어 저 직업들 다 어딘거야 좀 말걸로 가자 이제 자 절대로 건너가자 어디있었지? 파크? 센터에서 새끼 배 새끼 배를 타고 가야되겠어 음 디퓨가 높게 나온거구나 게임이 뭐하고 있는데 시끄러워 자 그래도 가는데있구 나 끼고있는거야 이거? 와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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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가디언같은건가? 오우 좋아 말걸어 컴플릿 무슨 두툰 그런것처럼 생겼어 쓰읍 뭘로 골라야되나 홀리데이 예스 오우 말이 맞네 참 예 넥스트 에일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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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러노야 에일러노야 에이 에이 에일리 왜이래 이미 틀렸어 아 뭐하는거야 미치겠다 아 컵 아 아이고 아 미치 컸다 너무 빨리 눌렀어 나가는거고 처음께 막힌 마두 홀리데이 한번도 하고 예스 잘 골라라 아 이건 하나고 두개하고 여기도 하나고 나 말 다 걸은거야? 응 이거 했고 이거 안했어 예스 좋아 아 아 나 미치겠다 아 뭐하는지 와 아 여기하고 아까 아는 데가 어디까지 말이 너무 많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여기서 아 아 아 아 네 이거 아 됐어 와 말 다 걸었습니다 아 또 가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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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이야 게임 아 핑키님 어서 아 어 뭐하는거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스템이지 않아 그냥 컴 원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어이구 계속 왔는데? 어이구 와아 어떻게 피하는거라서? 어이구 넘어지는구만 이거 어이구 에너지가 5칸에 있는데 이길 수 있어? 어이구 이것도 넘어지네 간다 전체 공격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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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 피시 어이구 뭐 나오는거 있나간데? 어게임차 하나 더 깨야돼? 음.. 그러면 이거 이거 뭐해봐 컴온 덤벼 어 파워 쓰고 이렇게 막 쳐 어미공룩 저렇게 쓰는거야 가짜가 있단 얘기야 이거? 와 군신을 쓰네 오 나한테 또 먹어봐 오 나한테 또 먹어봐 음악 최고 안먹었는데? 에너지 에너지 나왔는데? 도망치고 도망치고 어? 가짜 더 많이 분신됐어 아 와아 가짜고 얘가 진짜야? 도망치고 먹을거 준다 자 다시 업데이트 이씨 도망치고 처음부터 다 깬단 얘기야 이거? 오 이거 어떻게 해? 그냥 다 왜 그렇게 해야될까요?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